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무부가 2019년 3월 2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시킬 당시에 대검의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출입급 당국에 보낸 출금 요청 승인 서류에 가짜 사건 번호와 내사 번호가 등재되는 등 사실상 고문서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출금 다음 날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지금 현재는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동부지검 고위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결재권자인 동부지검장 모르게 내사 번호가 부여됐다는 사실을 통보했고 동부지검이 내사 번호 부여를 추인하는 걸로 해달라 하는 취지의 요구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동부지검은 불용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성윤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이 은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입수했던 106쪽짜리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관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당시에 대검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 대검진상조사단이라는 게 바로 적폐청산위원회 같은 역할입니다.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리됐던 서울중앙지검 사건 번호가 형제 65889입니다. 과거에 무혐의된 사건 번호를 기재한 자신 명의의 긴급출금 요청서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았던 것입니다. 몇 시간 뒤에 행정처리 차원에서 제출했던 긴급출금 성인 요청서에도 서울 동부지검 내사 번호를 적었습니다. 이것 또한 있는 번호가 아닌 것입니다. 사건 번호가 정확하게 그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법조인들은 당시 이성윤 반부패부장이 동부지검에 사후 통보 전화에 한 것을 넣고 이규원 검사가 저지른 명백한 불법을 입막음하고 공무소 조작 은폐를 시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에 관련해서는 지금 법무부, 검찰,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등등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읽어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2019년 3월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태국 비행기를 타려다가 법무부의 긴급출국금지조치로 출국이 제지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앞서서 5일 전인 3월 18일에 이른바 김학의 사건, 별장성접대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의 조직에 명언을 걸고 수사하라라고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김학의 전 차관의 출금을 요청한 대검진상조사단 소속의 이규원 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을 가지고 지금 출금을 한 것을 가지고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서 무리하게 출금을 하다 보니까 사건과 관련이 없는 엉뚱한 사건 번호를 가지고 조작을 해서 출금을 했다. 그러니까 김학의 차관이 출금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급하게 지금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출금을 못하게 막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김학의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11시쯤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발권을 하고 난 뒤에 11시 0시 20분에 출금을 이륙하는 항공편에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탑승 직전이 0시 8분에 지금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금 금지 요청서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분 사이에 출금을 금지하라는 소리가 도착했는데 이 소류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이 소류를 1차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금 못하게 막았던 소류는 서울중앙지검에 엉뚱한 사건 번호를 가지고 했고 또 이 출금 금지를 한 것에 대한 결과를 성인 요청을 하는 소류에는 서울 동부지검 내사 사건 번호를 적었습니다. 모두가 다 김학의 사건과 관계가 없는 엉터리 조작된 번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 요청서에는 출금 요청 검사가 소속된 기관장 직인을 찍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관련된 이 사건을 아는 제보자가 검찰 내부에서 내부망을 검사해봤지만 그 사건은 엉터리 있다는 것이 확인됐는데 전혀 관계없는 경매 입찰방해 사건 번호를 가지고 그리고 김학의 차관의 사건 긴급 출금 금지 명령서에 도장을 넣었다. 사건 번호를 집어넣었다라고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 문제를 듣기 위해서 반부패 강력 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동부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해서 내사 번호 생성을 동부지검이 추인한 걸로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게 보면 이성윤 지검장 뿐만 아니라 이왕구 규원 검사가 만들었던 엉터리 출금 금지 조차에는 변호사 신문으로 있었던 과거사위원회에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자문주무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의 4월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3월 20일 법무부 이용구 법무부 실장으로부터 이용구는 법무부 실장은 지금 법무부 차관입니다. 그 당시에는 법무부 실장을 했습니다. 이용구 법무 실장으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필요성이 있었다. 또 조사단에서 과거사위원회에 출국 금지 요청을 하면 위원회가 권고하고 법무부가 출국을 검토하는 방안을 상의하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국 금지 과정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관련이 돼 있다. 하는 지금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법무부에 있던 출입국 심사과에 있는 공무원에게도 계속해서 김학의 차관이 출국했는지 여부를 알아봐라 해서 수차례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불법 사찰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종합으로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하니까 그래서 법무부가 또 과거사진상위원회와 대검에 있는 이성윤 지검장 연결을 돼가지고 급하게 김학의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막았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하고 난 뒤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동무지검에 전화해서 무마하고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거기서 사건 번호를 넣었던 것으로 해달라 이런 식으로 압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이성윤 지검장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해명을 듣기 위해서 연락을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장자연 리스트가 있다고 해서 접대했다고 하는데 그 사건과 관련해서 긴급 지시를 하니까 이렇게 장자연 사건은 각 언론사마다 장자연의 목격자고를 하는 윤지호를 등장시켜가지고 KBS, MBC, SBS, YTN, JTBC 할 것 없이 막 번갈아 가면서 장자연을 출연시켜가지고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생성하게 정언을 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특정 이름이 이름이 좀 특이하게 생긴 지금 국민의힘인 야당 국회의원 이름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정언도 했고 그리고 안민석 국회의원이 장자연을 국회로 불러가지고 자담회도 하기도 했고 출판 기념회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안민석 중심으로 해서 장자연에게 이런 후원회를 만들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현고를 벌여서 결국은 장자연이가 많은 돈을 거둬가지고 했지만 나중에 장자연 리스트를 있다고 주장했던 윤지호는 거짓말로 한 셈이 돼서 지금 캐나다로 도망가다시피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전체를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또는 법무부, 검찰 등의 합동으로 사건을 정권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서류도 조작하고 또 허위 정언도 하고 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를 하자 바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그런 적폐청산위원회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 초기에 있었던 적폐청산위원회가 얼마나 불법행위가 많았고 탈법행위가 있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규명 차원에서라도 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